짧은 내연동물 도나마 도나마 양옆 볼에 손가락 올리면 얼굴 왼쪽으로 못 돌리는 거 알아? 어? 모에 모에 아 이런 것 좀 하지마 하하하하 짧은 내연동물 자 여러분 여자친구 집에서 뽀뽀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몰래 잠든 척을 하면 저의 귀엽게 잠든 모습을 보고 여자친구가 몰래 도둑키스를 하는 클리셰 아시죠? 바로 실전 들어갑니다! 자냐? 야 야 야아… 와… 시원…다… 짧은 내연동물 아… 맥주를 안 사왔네 밖에 추우니까 나 혼자 갔다 올게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어… 왜? 우리 같이 가면 안 돼? 난 괜찮은데 왜? 굳이? 밖에 개추운데 지금 나 혼자 춥겠다고 배려한 거잖아 그치만… 같이 가면 마음이 따뜻하잖아! 와… 와… 나 진짜… 짧은 내연동물 자, 얼만큼 집값 떨어진지 누가 먼저 말해볼 사람? 짧은 내연동물 나갈 게... 어디 갈 건데? 가지마 김 묻었다고? 어디... 아, 잘생김 고마워 나도 알아 내 폰으로 뭐하냐? 음... 회사 째고 저보러 가고 싶다고요? 아니요, 출근하세요 거지가 꿈이에요? 옆에 누워도 되냐고요? 자리가 없... 1인용 쇼파인데... 짧은 내연동물! 으... 춥다... 아, 역시 같이 있어도 개춥구만 뭐... 자, 이거 입어! 나 진짜 개수작 부리는 거 아니고... 너무 추워서 그런데... 코트 주머니에 손 넣고 가도 될까? 진짜 주먹 꽉 쥐고 손만 넣을게... 가지가지 한다, 진짜... 주워봐 jug 우리 형태는 모두 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형태의 눈이 됐어 왜 저러지라고요? 응, 우리 형태의 눈이 됐고...